한쪽 측면에서 두 명 사이 빠져나왔습니다. 한채린 치고 들어갑니다. 한채린 크로스 올려줬고요. 중앙에서 김우리가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. 자 공따냈습니다. 문미라 메바에 자 지금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고요. 지금 얼굴 쪽을 부여잡고 있습니다. 주심이 빠르게 의료진을 호출했습니다. 상대의 발이 조금 높았던 모습이 있었는데요.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. 일단은 상체를 일으켰습니다. 자 일단 선수들이 모여서 확인을 조금 하고 있고요. 어 지금은 들것이 들어갑니다. 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자 다행히 들것은 그대로 빠져나오고 있고요. 장윤서 선수가 트레이너와 함께 경기장 밖으로 걸어서 나가고 있습니다. 자 곧바로 선수 교체를 준비를 하네요. 자 윤희선 선수가 장윤서 선수 대신 교체 투입이 됩니다. 장윤서 선수 대신 교체 투입이 됩니다.